전국 7대 오션뷰 카페의 주방총괄실장 박미금입니다. 목포 카페는 목포 유달산과 앞바다를 같이 조망할 수 있는 대반동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멋진 바다뷰를 볼 수 있으며 특히 일몰이 너무 아름다운 카페입니다. 저희 매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불고기 피자인데요. 불고기 피자는 도우부터 위에 올라가는 토핑까지 주문 즉시 바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손님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. 수제를 기본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음료에 들어가는 청을 직접 담그고 잭방사님이 직접 만드시는 수제 케이크와 여러 디저트가 있습니다. 또 직접 반죽한 도우로 만드는 피자와 갓튀김 치킨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저희 매장은 오픈 주방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매일매일 식재료를 체크해서 손님들께 좋은 음식으로 보답해 드리고 있습니다. 이 세상! 오직 하나! 놀러 오세요! 우와! ㅋㅋㅋㅋㅋ 열러 오세요! saint jek